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식이 오늘 금요일에 급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최근 IMM이 850억 긍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바로 2천억 매수에 이은 두 번째 매수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은 소아 환자 대상 유플라이마 미국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셀트리온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마색의 물량이 오버행 이슈가 해소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주식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셀트리온 주가가 금요일에 급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셀트리온은 앞으로 바이오 시밀러 치료제인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와 함께 미국 FDA 신약인 진펜트라로 주가가 장기 우상향할 수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바모스 감사합니다.